돌아오고 나서 5만불에서 20만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짱이나 인이나 이자나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얘기는 저한테는요 캐시로 달아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캐시도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문 변호사하고 만나서 만나가지고 일단은 입장은 내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해서 10일 날 전까지는 제가 우리 변호사 옆에 편정을 안 할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단은 약속대로 5만원에 거기에 대한 이자나 거기에 어떤 방법을 링을 허든 그렇게 해주겠다 거기까지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패밀리 센터 노인회 도서 3명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학교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년인가 뭐 사무실을 끝으로 나갔으면 제가 알고 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만큼 내서 자리가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자리가 있으니까 이사님을 내 자리를 줄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사님은? 이사장님 자리 이사장님 자리를 한국 학교 이사장님 씨를 주겠다 이사장님 씨를 자리를 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게 결정사항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한 빨리 9월달 전에 이달 안에 좀 마무리 시키려고 오늘 이제 프레임이 많았는데 아까 조동진 회장님이나 백락이들 말씀을 드렸어요 중앱은 에어컨하고 운항시설인데 또 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가고 나면은 나가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쯤에는 한 930년 정도가 우리가 권리 기금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초청을 할 겁니다 제가 초청을 해서 100명을 놓지 어느 분이 얼마큼은 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제 한다고요? 9월 12일 날 금요일 날쯤에 써있죠? 맨 밑에? 네 3번 미리 식사도 준비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보니까 오늘 그때도 한국학교도 와서 얘기하고 우리 옆에 있는 관리위원장도 계시지만은 한국학교 학부형이나 선생님도 우리 한입이 아니냐는 분도 많아요 사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꺼 내꺼를 떠나게 떠나서 사실 그래요 저도 여기를 롱탑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에 누가 한국학교 누가 와서 하면 한국학교다 너는 할 수 있는 기라 그래서 요번 기회에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그래요 우리 노인이도 501-1이 다 가지고 있고 사실 한국학교도 그걸 가지고 있던 거 다 알아요 그러고 뭐 안전대책위원장도 자기는 별도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짚고 넘어가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어쩐지든 간에 돈을 주든 땅을 주든 뭔가는 결정이니까 땅으로는 결정이 났으니까 돈을 주든 결정이 났으니까 저도 그냥은 이렇게 뭐 다 넘어가는 시간은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땡길 겁니다 시간을 어떤 방법을 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돈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제 4시에 우리 이제 이사님, 이사장님이나 우리 관리위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사사분기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그 돈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많이 남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사회에서도 조금 소감상태고 돈 다운드 패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산만합니다 지금 돈을 걷는 게 조금 템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페스티벌을 끝내놔야 내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제는 제가 집행부 모든 한 일곱 명이 기아나 이런 데를 많이 당기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아홉시에 도착을 했는데 현료고체들은 다 동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는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11일 날 페스티벌 1819 나그랜디 페스티벌 1819 코리아 페스티벌 개관식 이것을 모든 것을 10월 달에 지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하여튼 10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어지지 않냐 그런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언론에 나와서 알지만 뭐 전 지금 이병목 대통령도 오신다고 하지 한상 대회도 있지 세계 항행위장들 대회도 있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걸 잘 헤쳐나가면은 10월 중순에 페스티벌 끝나면은 엉망가는 눈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사회님도 많은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쪽 한국학교 측에서는 돈을 달라고 계속 하시는데 입장법을 이해를 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 입장도 조금 이해하고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러면은 지금 12일까지 뭘 돈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바로 어떤 프로세스를 하실까요? 근데 한강 한국학교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만나자 두 번째 비공식으로 만나자 나서 서로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자고 했는데 바로 하자마자 얼른 다 꺼져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와서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메일이 우리 이사장 전 권립위원장 또 왔는데 그분은 답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그러니까 전에 두 번을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뭐 반복할 적은 없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변호사 통해서 답변을 줍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세컨드로는 나오겠죠 나오면 거기에 당연히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서로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답변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아까 5만불 캐시 네 그거 내용입니다 그러면 520만불에 대해서 네 다시 그걸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그걸 내서 법적으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만 하는 회의장 입장에서는 어 보고 가는 것은 서로가 아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그 돈을 마련하는 게 극성무겠네요 다른 건 뭐 뭐 있겠어요? 그렇죠 돈 주면 끝나는 건데 돈 주면 끝나는 건데 네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죠 있으면 왜 안 해주겠어요 이렇게요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요 받으려고 황금이 난리였어요 어 뭐 울고만 이랬어요 울고 이사장님이 울고야 울먹고 울먹가지고 그렇지 또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무슨 세일하고 갓 뭐 이렇게 해서 돈인데 불쌍했어요 이렇게 한인사회 논외 얘기지만 또 울먹일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얘기 우리가 돈을 놔두고 일부러 약 올리려고 돈을 안 주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은 다 이해는 하죠 양쪽은 다 이해는 하죠 그 입장에 대면은 무리가 많은 게 한국 학교 입장에 가면 그게 맞는 말이고 또 일로 오는 게 맞는 말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어 권명호 이사장님이 가장 단추한 입장이에요 사실은요 한인에 오면은 한 학교에서는 한인의 편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한인에서는 한국 학교에 가면은 한국 학교 편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면에서 가만히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말은요 권명호 이사장님이 가장 진쇄양란인 것 같아요 이럴지면서 저럴지면서 가장 어울러이면서도 젊은 사람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한국 학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게 거기도 모은 돈인데 그거를 이제 한인의 처음 일단 도라빌에 그거 할 때도 보탰다가 지금 이번에도 산다고 그래서 또 보탰는데 그 보다는 과정에서 이제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걸 철석한지 믿고 했는데 이사 한인의 이 사진을 또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좀 있지 않나 그거에다가 한인사에서 막 한국 학교가 무슨 지분을 요구하는 데 뭐 이러니까 여론도 안 되는 거 속이상하는데 하여튼 오죽하면 저희들한테 그럴 수 있어서 분명히 해내서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우리 대관하면 굶어집니다 그럼 뭐 한 달에 3만 원씩 몇 분 정도 근데 이제는 좀 계속 평행선으로 가니까 이게 의견이 좁혀지기는 조금씩 좁혀져야 된다고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확 타이틀하다 보니까 내가 10월 중순쯤 넘어가면 뭐 내가 좋은 친구들이고 정의훈 이사장님이나 조승혁 전 이사장님 거기 사실 전 이사장님들은 우리 자문위원장이 다 계세요 사실 저 개인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행위장 미워하는 것도 아닌가 제가 잘 좀 안 할 겁니다 저 패스터마자 끝나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 해결을 하려고 자꾸 있으니까 우리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언론사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수키 부자들 말씀하신다 이렇게 힘든 건 뻔히 아는데 사실 전부 다 힘든 상태를 걸어가는데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페스티벌은 어떻게 소득이 있으셨어요? 다녀오신? 어 제가 기아를 보고 갔는데 사실 기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권리기고 농만불도 내놨고 사실 오늘 이번에 가니까 만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로는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뭐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얘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도 기억을 말했죠 그게 이제 다른데 여기서 막 손 벌릴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제가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를 제가 같이 우리 부위장이나 방문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생각한다면 꼭 앞라도 동남아 생각하지 말고 사실 동남부에 보면 우리 러그렌즈도 있고 사우스케나 로스케나 테넷이 전부다 우리 친구들입니다 사실 동남부 러그렌즈도 13일날 사실 이기국 회장이 되지만 다 우리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약간의 우리가 여유도가 조금만 있다 하면 힘든 사람 조금만 못해주면 다 오겠다는 저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다음 주에는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업 기업에서 후원이 좀 들어오고 계시나요? 예 지금 뭐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요 약정한 데도 있고 약정한 데도 있고 약정한 데도 있고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가 그 저기 기아를 비롯한 지상사들 같은 데 한번 해봤는데 가서 간 데 어떻게 간 데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혹자로 카드 해주세요 지금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일단 먼저 기아를 갔고요 두 번째 만도는 제가 먼저 만도 법인장도 만났고 대한솔루션도 만났고 동원도 만났고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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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기아 만도 코브라 통원 대한솔루션 코브라 그럼 다섯 군데잖아요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우리 세호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호 방문 안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약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페스티벌 준비를 끝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서로가 소통하는 말씀이 그냥 30분의 기본이야 이게 한 시간은 서로가 되겠다는 얘기라 그래도 또 가보니까 나는 사실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근데 실적 들어가니까 다 한 대를 해 주시고 감사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해 회장이 가니까 받아들이니 너무 감사하다 해보나 좋은 반응을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페스티벌에 그거를 들어가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로컬을 하면은 사실 이번에 라그렌즈컷은 큰 문제가 없구요 음 코리안 페스티벌에도 거기서 만분을 주지만은 그 이상으로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지금 현재 행정처장님께서 두 분이 지금 불탈 한 분은 불탈 한 분은 파탈이구요 두 분이 조금 더 하고 있어요 하고 근데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어 여기서 들어올던 현장 스완이 팔거 저쪽에서 약간은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그렌즈에서 그럼 그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은 한 뭐 6만불 정도면은 수급이 되겠더라구요 10만불 했어요 10만불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축축하면은 그러면은 10만불 손을 잡때 우리가 취득을 낮추고 우리 이제 여기 아틀란타에 지상사 동포사에 그렇게 하면 뭐 분할없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위원장님께서 여기 이제 20만불 도착하고 강순범 위장님이 또 오늘 출발했던 23일 날 도착 제가 우리 이제 엠비가 오셨다 가면은 26일 날 출발해 서울을 출발했다가 한 해당 대회가 바로 끝나면은 10일 날 들어와서 11일 날 라그렌즈로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때 2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행사에는 아무 치장 없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예선 이런건 안 하세요? 아 요번에 그거 다 합니다 다 우리가 그 디테일한 설명은 뭐 다음에 우리 이제 곧 매주 목요일마다 집전하시나 보죠 그러면 예선을 미리 한다는 것 같아요 미리 양윤석 부의장님이 그 행사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께서 다 준비를 할 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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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